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시턴TV 그리고 게임 3 펌트레이닝을 해봤는데 또 이게 또 조회수가 7천만짜라 7천만짜라 한 2회짜도 560만인 거거든요 590만이야 590만 우리가 운동 유튜버에서 경험해보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책 밖에 잘 아시지 않은 분들도 많아도록 이런 거 해보시면 또 좋을 거 같아요 펌트레이닝도 텔레벨 라운드 자면 되는거죠?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우 힘들어 스위치 사이즈 어우 중심이래 근데 이거 뒷근이 너무 많다 와 스쿼트를 해 이번에? 아 힘들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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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거 장난이 아니지 장난이 우와 자 이제 보면 이제 천천히 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몸 치는 못하겠는데요? 무릎을 이렇게 무릎을 올려야돼 이렇게 네 이거 맞아 이거 안 쉬고 계속 오는거야? 네 진짜 안 쉬고 있잖아 나 진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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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힘들어 형님 다행히 같이 오신거야 알았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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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보지마라고 허리 앞으로 가세요 하나 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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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하나 둘 스쿼 하나 둘 스쿼 하나 둘 스쿼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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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 피 안 돼 못 피 안 돼 못 피 안 돼 아 못 피 아 못 피 아 못 피 아 못 피 아 못 피 아 머리 아파 나는 아까 허리 아팠는데 지금 허리가 안 아파 지금 시 기관지가 아파 아 오우 형님 노시는 거 걸렸습니다 절반도 안 한 거 같은데 진짜 야 20초 레스 레스 쟤도 약간 쟤들은 안 내보니까 프리스쿼트 안 이래야 저거 아 그러네 깔짝이 깔짝이 토하시는 거 아니죠 토할지도 몰라 빨리 안 오네요 아 못 피 안 오네요 아 못 피 안 오네요 아니 저는 일반인이야 치고 여기 두 번 선수 분들이잖아요 아 왜 두고 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작작해 머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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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핑장 아 또 점핑장이야? 네 장소를 이제 낯설 수 있는 점핑장 본거죠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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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호 호 유민 이것도 ATG로 꽂아버리세요. 살짝 죽네가 해야지. ATG? 아우 나 이거 할 때만 계속 안 돼. 이거 집에 택배 왔을 때 거듭거린데? 띡동! 띡고 왔습니다! 야! 버피 그거 다 일어났죠? 아 씨 또 버피야? 처음 한 2분 남은 느낌? 마지막 Zuschie Italia 무릎 다시 레스트! 안식! 레스트 가려야 엔드에요 이제 엔드! 뭐 있어? 30초 가는거지 30초? 지금은 또 곧 30초 하라는거지? 그런거같아 예쓰! 예쓰! 레츠고! 유아 펌핑 그만! 바nos이 자 우리보다 체력이 좋네 재월이 저번에 저거에 진술하네요 근데 금융양은 없네요 제가 맞춰봐 파워배드 벽을 그냥 죽을까요? 흔한 헬싱들이 다고 내가 가만히 안 되지 이제 제발 마지막이겠죠? 마지막! 파이팅! 버핏 아 지금 버핏도 20초야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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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! 마지막 템을 하겠습니다 형님 어떠셨습니까? 좀 쉬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정말 빡세여 제가 요즘 크로스핏도 하고 여러가지 운동들을 경험해보고 있거든요 성분님한테 파워배드 벽에 와 이거는 강도가 뭐예요 크로스핏 와드랑 비슷한 거 같아요 진짜 빡세여 안 쉬니까 이거 그냥 우습게 봤다가 큰 오산이 될 거 같아요 저도 지금 대회 때문에 감량한지 일주차인데 팔짱냄 다 찍은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 안좋으신 분들은 절대 따라할 수가 안 돼요 하다가 힘들면 그냥 바로 정지 거기서 이제 또 돌아오게 다시 하고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계속 하다보면 그러다가 신정지 하다보니까 저는 뇌정지가 왔어요 오! 뇌정지! 아무 생각 안 나 사고 정지 근데 이 영상 800개 정도 중에 강도 높은 것도 있고 또 강도가 안 높은 것도 있어서 그냥 진짜 골라서 하는 재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아 아 아